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엠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이 듣고 소동한 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엠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엠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엠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으로부터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던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그리고 몰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헤롯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포로 생활로 접어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적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헤롯이라는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은 원래 유다지파에서 나오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된 이방인의 왕이 되어서 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엠에서 나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엠이라는 뜻은요 베이트, 레켐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레켐이라는 뜻은 빵이라는 뜻,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베들레엠에서 나셨다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음식점 그리고 빵집입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요 백성 우리에게 음식과 빵이 무엇입니까 베들레엠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음식을 주는 곳이에요 음식을 주는 곳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죠 성경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영적인 음식을 주는 곳이 베들레엠이고 그리고 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엠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즉 이 말씀이 쭉 증거했던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합니다 근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박사라는 뜻이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점성술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성술사들은 별을 봅니다 성경에서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세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이러한 징조들이 보이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그리고 또 피, 달이 붉어진 곳 그리고 별들이 이제 흔들리, 하늘의 건세들이 흔들린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1월 성신의 징조가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동방인가? 동방이라는 뜻은요 정말 중요한 건데 히브리어로는 케데미라고 합니다 케데미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쪽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케데미라는 뜻 자체가 이제 태초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요 동쪽에 대한 게시가 성경에서는 참 많이 나오고 동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일단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실 때 에덴의 동산을 만드실 때 보게 되면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에서 보게 되면 여우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의 에덴의 동방의 에덴 그래서 동방의 에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서 무류 흘러나와 근데 그 성전이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습니다 또 동쪽이죠 또 동쪽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이 동쪽이라는 뜻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했는데 제가 말했다시피 이 동방이라는 뜻 히브리어 자체는 태초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그의 별을 보고 태초에 계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했었죠 즉 시작이 태초에라는 말도 되고 시작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별을 보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별이라는 것은 코 카브라고 해요 코 카브라고 해가지고 숫자값은 48을 갖는데 이 코라는 것은 숫자값 26을 갖고 카브라는 것은 22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별에 대한 게시는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별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뜻하죠 그래서 천사들을 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탄에 대해서 나올 때 아침의 별 개명성이라고 이사야 14장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그뿐 아니라 천사들에게 대해서도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은 별들의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게시록에서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천사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별은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근데 왜 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냐면요 제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코 카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코라는 것이 숫자값 26을 갖습니다 26이라는 숫자값을 갖는 것은 요드헤이 바브헤이 하나님 야외라는 뜻이고 그리고 22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글자가 처음에 알렛부터 타브까지 이렇게 쭉 22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 글자를 이루게 되면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이룰수록 점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받았으면은 너희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신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작잖아요 우리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심하기도 하고 미련한 존재지만 정말 흙으로 빚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조물을 흙으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지으시자마자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즉 우리가 천사들보다 높은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 중에서 그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 증오가 같이 섞이게 돼가지고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천사들 별에 대한 이제 상징을 보게 되면은 첫째는 천사들로 비유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했다시피 하나님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별로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오게 되죠 그래서 태초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김명영 교수님의 메시아의 별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대략 어느 때인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저는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역사적인 배경은요 역사적인 배경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성을 보잖아요 북극성 이 별은 또한 하늘을 보게 되면요 하늘이라는 것 자체는 소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울적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럴 때는 하늘을 보고 가슴이 트이고 그리고 하늘을 보고 희망을 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을 보고 희망을 품고 그 북극성으로 인해 가지고 향해의 길을 제시하죠 그렇게 별로 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동쪽으로서부터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따라간다는 뜻은요 점성술사들이 동쪽으로부터 나와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이 동쪽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게시도 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다시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요 헤롯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그것을 보게 되면요 헤롯 왕 자체는 이방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게 되면은 자신은 왕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권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힘을 잃게 되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가 어디서 그것이 참 소동이 되었던 것이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자신의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것은 나중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물으니 그들이 이렇게 나와서 찾기를 시작을 한 거죠 이르되 유다 베들레엄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엠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엠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너는 가장 작으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무슨 소리인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작은 것 유대와 베들레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깊이 묵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것이 마음이다 왜냐하면 심령을 사람이 병이 들면 약으로서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고쳐지겠냐는 자만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이 마음이 가장 작지만 가장 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작은 곳 가장 작은 땅 베들레엠 영적인 음식을 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즉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돼가지고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죠 영적인 음식을 주는 곳 베들레엠 베들레엠 그래서 성경이 우리 말씀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작은 일이고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리고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악에 대해서 생각이 사로잡힐 때 마음이 사로잡힐 때 근데 그 작은 것이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작은 일이었을지도 몰라도 그로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이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로말미암아서 혼탁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런 악들이 조금씩 틈타가지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반면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겠다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부터 조금씩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은요 그것이 가장 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것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육적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가장 작은 곳에 오셔서 가장 천한 곳에 천한 게까지 낮추어 주셨죠 그래서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참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 천한 자들과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왕이 되셨지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정말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도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육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에서 살고 하나님을 위에서 달려가다 보면은요 영안이 트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게 되면요 가장 작은 곳 그래서 사람을 사람하고 사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요 사탄은 영적으로 큰 힘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그로 말리야마서 악한 일들을 이기적인 것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사람으로 이런 타락한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리야마서 우리같이 작은 자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야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이라는 것 자체는요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소망을 많이 잃어버리면서 살아요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은 꿈들이 있었잖아요 그 꿈들이 자라가면서 사탄으로 인해서 그 꿈들이 차감차감씩 막혀지고 그 꿈들이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 사랑했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점차점차 식어져가는 것들은 세상을 붙들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정작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큰 것들이란 성령의 열매들이죠 사랑 근데 사랑 온유 희락 화평 등등 인내 등등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들 근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점차점차 없어지면서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꿈들이 많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점차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라면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또 그 별을 바라보고 그러면서요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믿음의 여정도 별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별의 여정을 떠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빛공예로 말미암아서 빛과 그리고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별들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사탄의 계획이에요 사탄의 계략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은요 하늘을 보고 희망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맑은 하늘에 그리고 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조금 더 내일이라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저는 별이라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도 그렇게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별들의 3분의 1을 떨어뜨린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별들은 천사들이고 천사들이 3분의 1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천사가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들이 돼야 해요 별들을 떨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별들처럼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나게 되지만 이 별들은 어떻게 빛나냐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게 됩니다 즉 스스로는 빛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빛나려고 하면 별의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수님만을 온전히 비추게 될 때 그 별이 온전히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큰 것은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 2-6절을 보면서 너는 유대 고울 땅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야도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목자가 되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가장 작은 부분에 오셔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마음속의 목자가 되셔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처럼 그 새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새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 자체 그리고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목자의 다스림을 받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또 히브리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이라면 또 자세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작지 아니한 것이 알렙이라는 숫자거든요 이 알렙이라는 숫자는 1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에요 알렙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요 숫자값 1도 갖고 1000도 가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파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막강한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한 명이 1000명을 대적하겠고 라는 뜻 자체가 이 알렙프레서 비롯되는 그런 히브리 사상이고 그리고 히브리어의 글자의 시작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계셔요 즉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멸시되었을 때 소외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낮아져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첫째로 중요하고 두번째도 겸손이 중요하고 세번째도 겸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하라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이죠 가면은 죽이려고 한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사 박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요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보통 많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도자기로 그리고 많은 성화들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보자기에 감싸 안으시고 그 상태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비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많이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장식품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남 태어난 것은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이것은 누가 보금에 나와 있죠?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구유에서 태어났으면은 구유에 계속 있었겠어요? 아니면 옮겼겠어요? 그래서 옮겨가지고 모세의 한례를 받을 때까지 파릴 때까지 예수님이 베들레엠에서 머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관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었거든요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 근데 그 이후에 여관에 자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든지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들어간 곳은 구유가 아니었어요 집이었어요 집 제발 그런 것들 좀 왜곡하지 맙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유향 예물 유향 몰략 황금 유향 몰략이죠 몰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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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게 되면요 황금은 영원 불면하죠 영원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유향하고 몰략은 그 향품이죠 향품이고 향기가 나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왕의 왕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저는 일월 성신의 증조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주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크고 어려운 날은 주의 크고 영화로 오신 날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 오신 날은 대완난입니다 그 대완난이 있기 전에 일월 성신의 증조가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처음에 보금이 돌아가면서 보금이 돌 때 어디서부터 돌았냐면은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 땅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지금 이제 동쪽으로 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렐마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어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예표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정말 작은 나라예요 남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느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정말 작은 나라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남한 딱 남한만 분리해서 놓고 보면은요 정말 작은 나라죠 근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배도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심판하신 후에 다시 쓰실 것입니다 심판한 후에 회복을 시키겠고 결국 그 역사상 가장 큰 부흥 중 하나가 한국에서 있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이 회계의 부흥이 이것을 타고 남아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한국이 맡은 운명은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대로가 되어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한국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한국이 지금 잘 이행해야 하는데 저도 그렇고 글쎄요 저도 좀 많이 회계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것처럼 작은 곳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자 천한자를 택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패하신다고 하셨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략 자체는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해서가 이 세상의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10편 8편에서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거든요 여호하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며마 어린 아이들과 점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주들과 보복자들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다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과 점먹이자들로 원수들을 보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과 점먹이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로 말며마서 원수들을 잠잠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자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 안에 바라볼 때 멸시받고 천한 자들을 돌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궁유람이 생기게 돼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도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목자가 되셔서 다스려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할 기간을 갖고 다시 한 번 주님을 붙잡고 내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전진하는 삶을 사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큰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되찾을 때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며 그리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낮추어지고 낮추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그리고 유대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왕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